박홍매 중국어 오늘은 무엇무엇이기 때문에 좋아한다 라는 겸어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겸어문은 한 단어가 주어와 목적어를 겸하게 되는 문장의 구설을 말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사람이나 사물의 좋고 나쁨을 표현할 때 주로 겸어문을 사용함으로써 첫번째 동사에는 나는 무엇무엇을 좋아한다 혹은 싫어한다 라는 등 심리를 나타내는 동사를 쓰고요. 뒤에는 그 구체적인 이유를 적어서 표현합니다. 자 예문 함께 볼까요? 난 그가 착해서 좋아한다. 워 시환 타 샌 량 워 시환 타 샌 량 난 그가 예의가 없어서 싫어한다. 워 시환 타 샌 량 난 그가 자꾸 날 괴롭혀서 싫어한다. 워 시환 타 샌 량 워 시환 타 샌 량 난 그가 자꾸 날 괴롭혀서 싫어한다. 我讨厌他总是欺负我 我讨厌他总是欺负我 모두들 그가 업무 태도가 산만해서 싫어한다 大家 도嫌他工作 태도 산만 大家 도嫌他工作 태도 산만 大家 도嫌他工作 태도 산만 大家 도嫌他工作 태도 산만 오늘의 단어 禮貌 禮貌 예의 예의범절 欺负 欺负 压보다 괴롭히다 산만 제멋대로이다 산만하다 산만 자 예문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큰소리로 읽어주세요 我喜欢他善良 我讨厌他没礼貌 我喜欢接收到风景优美 我讨厌他总是欺负我 大家都嫌他工作 태도 산만 大家 도嫌他工作 태도 산만 大家 도嫌他工作 태도 산만 大家 도嫌他工作 태도 산만 他們所末製 recommend 祿靜不得可 appearing 来的